Q. 담원게이밍의 탑라이너를 맡고 있는 너구리 장학원? 저는 담원게이밍의 탑라이너를 맡고 있는 너구리 장학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겨가지고 이제 10승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단독 인터뷰 오늘 받아서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 신나고 갑자기 별명이 스위트 가이로받게 되네 어..... 제가 이게 인터뷰인데 그러니까 단독 인터뷰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데 집중해서 드릴려고 이제 봤던 건데 갑자기 이제 막 놀리더라고요 갑자기 막 이제 놀리고 막 스위트가 옆구리 막 갑자기 좀 잘못 걸렸다 싶기도 하고 야 지금은 어쨌거나 지금은 기분이 좋았는데 경기를 너무 재밌게 이겨가지고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아 좀 그래요 김민희 아나운서한테 영상 편지를 한다며요 아 영상 편지요 아 어 지금 해야 되나요 항상 인터뷰때 고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어 제 쳐다봐서 부담스러우셨다면 죄송하고 다음에 좀 카메라랑 번거랑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서로 막 같이 준비되었기보다는 따로따로 좀 탐 뭐할래 저 이거 할게요 미드의 정글 말래 이거 할기 위해서 좀 따로따로 했는데 어쩌다보니까 좀 시너지가 괜찮게 난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라인전이 너무 약해가지고 좀 못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룬이나 템트리 이런게 확실히 좀 정해지고 이게 약간 장인분들의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서 배우니까 어 이거 승류도 갑자기 올라가고 어 이거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일단 그때 이제 저희 팀의 콜은 상대가 이제 탐켄치가 있어가지고 사이드 압박을 주기 좀 편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드에 모여가지고 재혁이 형 잡으러 가자 했는데 잘 안되겠거든요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좀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 이거 그래도 그래도 이거 우리 세니까 조합 좋고 세니까 잘해보자 약간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두 가지 좀 다 괜찮다는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상대가 뽑은 챔피언이 이제 제가 뽑고 제가 뽑았을 때 그 챔피언 성능이 라이즈 뭐 케일은 뭐 굳이 막 사이드를 안 해도 되지만 그 판 너무 잘 커가지고 일단 라이즈는 좀 사이드를 돌아야 된다는 챔피언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챔피언을 뽑은 이유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제 젠지가 미드에 바텀이 섰을 때 그 바텀 힘이 좀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사이드로 이제 좀 시전이 끌리게 힘들어 나야겠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사이더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승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멀쓴인데도 잘 몰랐거든요 저희 이제 플레이오프가 확정이라서 오늘 마음 편히 하고 왔는데 또 이제 이렇게 10승 고지 올라오고 좀 재밌게 이겨보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도장깨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결승전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정말 좀 드라마 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좀 멋있고 재밌을 것 같아서 좀 설레기도 하는데 워낙 더 위에 팀들이 잘하는 팀들이다 보니까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제가 좀 기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복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로 생각하고요 또 플레잉 선수가 이제 평소 자기관리나 이런 게 되게 철저하게 하시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본받 게 딱 그 생각이 들고요 좀 이렇게 서로 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KT가 이제 승강점 위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달려들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좀 잘 이제 물리지 않게 저렇게 잘 도망가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에요? 이번 시즌은 한 높은 점수는 못 줄 것 같아요 진짜 오늘 경 그래도 오늘 경기로 좀 많이 올라와서 한 6점 정도? 오늘 애초에 일단 플레잉 선수가 이제 영입하고 같이 뛰게 된 것도 제가 좀 부족해져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점수가 낮은 데는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 이제 확정되고 이제 5위에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이제 이제 저희 팀 이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항상 항상 저희가 뒤처지지 않게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경기에서도 새해 경기에서도 그런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많이 지켜봐주세요 고맙습니다